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전 시스템 증정 완료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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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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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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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틴티를 어떻게 가리냐 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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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망했다 피도 약간 안걸린다 요거 됐나나? 이동가면 너 뒤에도 어쩔수 없어 폭킹해야돼 지금 제스랑 같이 야 레오나 혼자있다 레오나 혼자있다 레오나 혼자다 이거 레오나 혼자다 이거 레오나 혼자다 이거 아 까비 줄써야되는데 아 아 아 써 흠 아 아 여기 잠깐잠깐 하자 아이 개새끼야 ㅈ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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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ㅈㄴㅈ attract 그 붙잡고 채취 매 조 어? 루시한테 민폐에다 라이냐? 통없어 아니 이를 먼저 좀 쓰라니까 이를 아아 깝깝해 죽겄네 원래 이렇게 되면 안되는 게임인데 이 게임이 와드망은 있을거 아니야 어 얘가 좋네 어 내내? 빨리 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... 제이스 어딨어 제이스 제이스 포킹 제이스 포킹 피즈 만피 극혐해 제이스 포킹 아니 뭐 포킹이 그래 어이구 부들부들 부려마 안걸린다 포킹보수 양념이가 아 졸업 포킹이야 어? 으이구 그냥 옆에 있어서 그냥 꿀범만대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이긴 했어 응 다음템은 피바라기를 가야될거 같구만 리진 극딜 X대네 형이 탑을 못갔어 0킬 치러시잖아 인마 피즈 생놈 나오고 있고 이거 다 벤시빙 꼭 가야겠네 신드라 때문에 내가 아주 아파 인마 전 서울에 기존의 어이구 전 서울에 이 각기 입장 이 1대의 교환이냐? 1대의 교환이냐? 2대의 교환이냐? 1대의 교환이냐? 3대의 교환이냐? 2대의 교환이냐? 슬로우 묻히면서 피바라기가 좋아보이죠 여러분들 그 쉴드 때문에 지금 피바라기 모랑가서 쓸데없을거 같고 모랑 쓸만한 생각에는 내신 한명이 있는데 2쿠맞으니까 피바라기 무조건 가야할거같애 피바라기 모랑은 지금 뭐 탱커도 있네 여기있네 저 새끼는 맨날 나 만족이러와 미친새끼가 관종인가 잡았다 잡았다 반복자아 어씨 나도 좀 먹을게 좋아서 얼마짜리며 어씨가 아이씨 존나 미싸네 모랑이 좋아보여 모랑검 모랑검이 피부이 좀 높아졌죠 생각보다는 모랑검 자 템도 조금씩 나오고있어요 시에서 좀 잘 주워 먹었네 내가 그래도 음 야금야금 잘 주워쳐먹어서 아 나 AP 이거 뭐냐 아아 월건 지금 리신 2쿰 맞으면 1쿰이여 지금 피바라기까지 갈라고 하네 피드라이 피바라기면 맞으면 그냥 한방이지 정말 문제있는 새끼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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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로 ungs 저거 Wesley Jean R 아.. 피 없는데 정비하는게 좋아 보여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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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 없는데 이거 아이들 밀 수 있거냐? 약간 무리하는거 같은데 보기엔 계속 존나야 부들부들 보기엄이 밀어버리게 빨리 빨리 안 밀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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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이거 아니라고 했 estr 와아 방풀 ㅈㄴ 심하다 니까 아니 채팅창에 뽀글이니께서 뭐 말하면 방풀이란다 방풀이 아니라 방풀 먹혔어? 여기 또 어디가 잡, 여기 다 잡아야 된다 요건 모르니까 피즈캐리 하네 이즈 피즈캐리 아 이거 뭐냐 이거 아 까비다 아이씨 하지만 나에게 비전이동이 있어 케네새끼야 언제가 따라간다 일로와 아이씨 깔끔했어 다 마무리 됐다 지금 그렇지 이렇게 역전하는거거든 이렇게 음 아이씨 아이씨 미리는 아니고 어 설마 시발 신데로새끼 지금 무조건 원고르니깐 쓰는 문아님 먹고 라이 뽑고 지지마즈 와 이지데우치 진짜 세네요 와 이게 역전 되네 아이씨 아 용 뺏겨가지고 리신템 지금 피바라기 히드라의 마지막 주포가 날라보네 지리는 정말 지리는 새끼야 정말 대단한 새끼구만 볶아서 먹을게 애들 니가 왜 먹냐 어? 아 먹어라 야 얼굴 있다 너 먹어라 먹으라고 진짜 먹어? 인성무소 피지 또 영웅놀이가 나만 잘려줬냐 여태캠 처지는 소멸이다 피지의 영웅놀이 음 좋구만 아 ㄷㄷ 다파로도 얼마 안 남았을거다 지금 밥 먹어야지 밥 먹자 바다로чес 벤시. 벤시가 좋아 보지 않습니까? 벤시가.. 벤시가 좋아 보여. 나 완전 순증이긴 한데 이번 판에는 벤시가.. 맞는게 아닌가.. 아 이거 야 나 먹고싶다. 아이씨. 존댄 개꿀. 아.. 존댄 개꿀. 존댄 맛있어 보인다. 아.. 밥 먹자! 나 필드좀 할께 일단은 아이씨 아이씨 망치딜 달달하라구만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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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 한 캠도 할 수 있냐 이거? 지금 내가 18분인데 한 캠도 되려나 이거? 한 캠도 되려나? 25점 개꿀